우리들의 눈을 나와 완만한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모짜렛티 피아노 학원이라 쓰여진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듣기 좋은 피아노 손율이 새어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면 코리아라고 적힌 붉은 벽돌에 굴뚝이 보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75년 동안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목욕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 맞는 단체 손님, 단골 손님, 동네 어르신들이 원할 때만 특별히 목욕탕 문을 엽니다 목욕탕 근처에는 복종터가 있습니다 복종터는 조선시대 궁중의 우물터였습니다 옛날부터 북초는 우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종은 물맛이 좋고 맑아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아들을 낳고 복이 온다고 해서 복종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상시에는 뚜껑에 자물쇠를 채우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으나 대보름에 밥을 지어 먹으면 1년 내내 행운이 따른다 하여 그날만큼은 백성들도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북촌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곳 복종터가 다시 예전 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